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은 이스라엘 다윗 왕이 예전에 적국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괴를 다시 되찾은 뒤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약 20년 가량을 기랏 여아림이라 불리는 그 지방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괴를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 그에 대한 찬양시를 지은 내용이 바로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려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이 언약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찬양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16장의 찬양시는 다윗이 지은 10편의 여러 시들 중에서 몇 편이나 선별해요 또는 반대로 이때 지은 시를 또 10편에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본문의 이 내용은 10편 105편의 찬양시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비슷해서 조금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 105편의 찬양시를 보면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시간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결국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한자가 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10편 105편의 내용이고 또 오늘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우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오게 되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능력을 공급받아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몰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한 그 문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 완전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전제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과 모든 지면을 들어 우리의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불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물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어디로 가든지 너가 동해에 서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서해에 서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언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과거, 오늘, 내일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의 약속 With, 인만우의, 원리스의 비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인만우에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보호자의 주인이신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나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것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아주 명백한 영적인 사실이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매일같이 모든 순간마다 실제로 체험하게 되거나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고 현장에 부딪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도리어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빠질 때가 사실 더 많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체질 때문에 그 임재의 사실을 보지 못할 때도 많고 때로는 나에게 당한 그 문제와 사건이 내게 너무나 가까이 내 눈앞에 와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듯한 그 착각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손톱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가까이 보면 실제 하나의 태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인데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도려 가까이 있는 내 손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착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소리와 그들의 기준이 내게 더 이성적이고 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는다 또는 그걸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저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찾고 구하며 그것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땅히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자세이고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끔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힘들 때 그냥 말씀 붙잡고 내가 그냥 살아낼 수 있는 약간의 힘을 얻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사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구할 때 거기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적당한 믿음 적당한 기도 적당한 예배 적당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의 매사에 항상 적극적으로 집중하여 오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하고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도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마치 부부가 밥을 먹을 때도 함께하고 잠을 잘 때도 함께하고 가족끼리 어딘가에 갈 때도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어 살면서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모든 것에 동행하고 모든 것에 교제하고 모든 것마다 그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서로 떨어져 있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점점 사랑도 식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디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나중엔 그 관계가 정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야 세상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지만 멀어지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정리도 하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됩니까? 안 보면 됩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배포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평강의 삶, 은혜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일을 향하여 늘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 목사님 말씀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찾는 자를 향하여 더 바라보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막연해요 생각과 상상 속에서 관념과 철학에 의지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기적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말하는 거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세밀하게 성취되어서 너희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는지를 너희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의 역사를 실제적인 말씀의 성취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다는 건 단순히 생각해라 머릿속에 두고 있어라 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나의 삶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은 삶 오늘을 통해 말씀으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의신을 채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의 말씀 이번 주 말씀처럼 예정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한 문장 저는 남은 자 랩런트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로서 남은 자의 여정을 내가 가야 되겠다 저는 그 문장을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잡게 하신 그 문장은요 그 한 문장을 붙잡고 매일마다 다시 되새기고 붙잡아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요 간단한 기도문을 작성한 다음에 매일마다 묵상하는 오늘의 기도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묵상 기도문을 만들어서 교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기도, 그게 저의 기도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매일마다 묵상하는 오늘의 기도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적용해야 될 내 삶에 실천해야 될 한 가지 많이도 말고요 한 가지 그러면서 오늘 나의 만남 가운데 내가 도전해야 될 오늘의 전도 실천과 전도 이 삶 오늘을 통해 말씀의 성취를 맛보아가며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뭘 구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인마여서 시공간초 라는 보좌의 능력이 2, 3, 7 날라 살리는 빛으로 비춰질 때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요 그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이 임하여서 이제 과거와 오늘과 내일 중직자와 목회자와 랩런트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되어지는 것을 기도 속에서 말마다 깊이 누리고 또 전달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를 붙잡고 그리스와 소통하고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 구원하심에 감사 예정된 축복에 감사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은혜에 감사 나를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셔도 감사한데 귀히 쓰는 그릇으로 여기시고 설령 나를 천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귀히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 나를 남은 자로 사용하심에 감사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심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 즉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이고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남은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자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영원히 전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기억하며 전달해라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자손 대대로 전달하며 이 시대에 증거하고 현장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어져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고 영향 미치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